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. 뭔가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면은 아 근데 지금 들어온 게 더 이상했나 그러면 아니 좀 그럼 내 저녁이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. 뭐 하거나 일하고 한참 일하고 계실 때 들어와서 다른 멤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오늘 같이 촬영이 있어서 다들 그러네. 다른 나라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수업 들어와야 된다. 그런 분들인데 오늘 생일이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. 어제 그리고 200명의 아미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영상통화를 했지만 멋들은 신분이 훨씬 많으니까 뭐 진영이랑 어제 또 재밌게 V LIVE를 하셨겠지만 좀 잘 지내고 있었고 행복하게 또 여러분들을 만날 날이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